오늘 설악산 어디 잘 갔다 오셨습니까? 설악산은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사시사철 모양을 바꿔가면서 참 좋은 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필요들을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었던 장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대접하러 온 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찾아오라 그러고 와서 나한테 좀 빌어달라 그러고 내 비 좀 맞춰달라고 하는 신들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신 분이고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봉사하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봉사하는 삶 그런 게 신앙이라고 하면 뭐 이 신앙과 같든지 틀리든지 누가 욕할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손가락 객질할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봉사하는 정신입니다 이 봉사자 매뉴얼들을 여기저기 다 살펴보는데 한마디가 좀 딱 걸렸어요 봉사자들이 해야 될 그 수칙 중에 하나가 이해가 얼핏 볼 때는 잘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좌압을 빼앗어라 이해가 잘 됩니까? 그게 봉사자 수칙에 들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의 좌압을 뺐다니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의 좌압을 뺏기는 뺐는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문 여는 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석에 쓰러져 있는 쓰레기 줍는 일 동료들 피곤하다고 물 한 잔 떠다주는 일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상화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저래야 돼? 다 회피하는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남이 먼저 할까 봐 빼앗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 직장에서고 인정받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를 보면서 이야 죄 본가 좀 다르다 그게 다른 거예요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봉사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가장 힘든 일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더 대접할 그 분량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봉사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좀 닮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자원봉사자 활동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봉사를 하는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봉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저 혼자 기록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 단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공통적으로 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필요할 거예요 또 우리가 도와주는 환자든지 아니면 참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지켜야 될 수칙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봉사하는 이 기관 백투에댄 기관에 대한 이 봉사자들의 수칙을 좀 보면요 첫 번째 모든 봉사자는 백투에댄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어떤 봉사단체도 이 교육을 봉사하자 교육을 받지 않고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쓰면 오합지조리들 뿐만 아니라 사고가 엄청나게 닿아요 봉사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면서 그 조직이 깨지는 것도 봤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회방꾼이 됩니다 자기가 그런 의도로 들어오지 않았어도 하다 보면 그런 결과까지 나와요 모든 기관은 어떤 허점이 있습니다 빈 부분이 있어요 봉사자가 왔을 때는 뭐하러 왔어요? 남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빈 부분이 어디 있을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온 것인데 손가락만한 그 구멍을 엄청나게 표현을 해서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내 눈에 띄게 했을 때는 여기저기저기저기 확대시키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아 내가 아니면 저게 안 보였을 텐데 나를 저거 막으라고 보내준 것이었구나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고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내 눈에만 저게 왜 거슬릴까? 내가 적임자라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묵묵하게 말없이 그 부분을 메꾸어서 내가 아니면 큰 구멍이 났을 텐데 그게 메꾸어져서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백퇴된 봉사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개인 달란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통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자 훈련 학교를 수료한 사람 중에서 이제 이 봉사자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백퇴된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가자 자원봉사자들에게 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는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잘 몰라요 이제 막 와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여기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온 봉사자들이 막 찾아내가지고 오히려 선동까지 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 해결자도 아닌 사람한테 한참 도는 거야 한참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리고 찾아와서 얘기를 해도 제가 보니까 이건 이렇게 고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다 그럽니다 다 그럽니다 그냥 자신 있게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가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다 그럽디다 다 그럽디다 여러 사람을 업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하러 와서 그 기관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를 가서 봉사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허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단체 하나도 없어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보고 그 부분을 메꾸어주라고 내가 아니면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보람있게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부정적인 면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어떤 참가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몇 번을 기도해보시고 용기 내서 고칠 수 있는 책임자에게 가서 건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잘 몰라서 계속 있었을 수 있는 참가자들이 그 말에 선동돼서 치료도 안 되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가서 이 책임져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건설적인 안건이 있을 때는 내가 혹시 피곤해서 내 감정적으로 그게 나쁘게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내 개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기관을 위해서 내가 먹은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장이나 아니면 책임자에게 직접 아니면 글로 이것을 잘 얘기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안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조직 속에서 일을 오래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건의하는 것은 거의 100%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불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몇 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관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왜 그런지 쭉 얘기를 하면 100% 들어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객관적인 사실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쭉 얼핏 떠오른 얘기로 하지 말고 전후 좌우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그러고서는 쭉 조립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그 안건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 안건이 아니고 감정풀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얘기하고 안 들어주니까 마음만 상해 그래서 어떤 개선할 것이 있을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돌리지 말고 직접 와서 고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설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설득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을 여수에 세울 때 코웃음치더라고요 그 당시 암이 치료하는 병원은 혹시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라도 하다 보니까 여기 암이 있네요 그러면 그 의사가 빨리 서울에 큰 병원으로 가세요 암환자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3차 병원으로 그런데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제일 밑에 있는 요양병원 이름 앞에 암전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비웃어도 한참 비웃을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번을 쫓아다녔어요 같은 얘기만 반복한 게 아닙니다 무슨 논리로 반대를 했나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을 또 찾아보고 그게 사실이면 내가 포기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또 다른 증거 자료들을 마련을 해서 또 가면 지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 또 다른 걸 얘기해요 내가 아직 다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더 연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부분을 또 다시 연구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40번을 쫓아다니면서라도 결국은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남들을 설득하는 능력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대로 설득해서 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꼭 정말 이 기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잘 건의하고 한번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창조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권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고 참가자 자원봉사자 직원 상호간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본인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의를 지킨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이 제일 쫄장부 당사자 없는 데서 그 사람 험담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러면 가서 얘기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들 그 사람이 고쳐지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입만 아프고 아무 결과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욕하면 여기가 시원합니까 기도할 때 마음만 무겁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근데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본인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감정 빼고 감정 걷어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감정 때문에 그러나 다 걷어내고 아니야 이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얘기해줘야 돼 몇 번을 몇 번을 기도해도 그 마음이 들거든 본인 찾아가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힘들게 하는 얘기인데 당신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정도 고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사람을 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데서 나와요 그 사람 없는 데서 한참 아주 그냥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 돌아갑니다 이게 미국까지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절대로 골방이 없어요 이 세상은 나중에 참으로 곤욕스러움을 당해요 이런 이 수칙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대로 실천된다 그런 걸 사람들은 품성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것만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는 봉사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활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게 한다 집에서 혼자 일을 할 때는 상관없어요 늦잠을 자든 뭐 하든 조금 일을 덜 할지는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체 속에서 활동을 할 때는 지금 차에 24명이 앉아 있는데 9시 소풍 갑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한 사람이 10분을 늦게 나왔어 그럼 나머지 23명은 10분씩 다 까먹은 거죠 그러면 23 곱하기 10분이면 230분이 이 지구에서 낭비된 거예요 그 낭비된 죄를 나중에 계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단체 생활에서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무조건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옆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일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나는 금방 끝났는데 야 저 사람 일이 너무 벅찬가 보다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벅찬가 보다 그러면 내가 할 일 맞추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가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언제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사람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정 얘기하고 미안합니다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급히 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때 약속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돼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또 대체를 할 시간도 있고 근데 뭐 월급 안 받는다고 그냥 생각나면 오고 생각 안 나면 안 오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살면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세계를 상대로 지금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 작은 몇 가지가 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길을 우리는 봤고 가능한 무기를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다 개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한 무리가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비결은 성령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만한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협력만 하면 못 이룰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반조각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면 어때 반조각 반조각자들이 모아줘서 단점들 다 메꾸어 혼자는 별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꼭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퇴된 기관이나 참가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킨다 활동 도중 알게 된 참가자 기관 또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자원봉사자로서 도리이다 하다 보면 참 별의별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친구 같아서 다 터놨는데 다 돌아다녀 마음을 열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이걸 끄집어내야 치료가 되는데 아 이게 담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정말 혼자 알아야 될 비밀은 잘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꼭 알아야 될 비밀 같으면 내가 입이 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잠깐 있다 또 가지만 그 사람을 내가 힘들게 파악한 것을 인계를 해줘야 저 사람이 치료가 잘 되겠다 이런 건 그 도움을 꼭 줘야 될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이야기를 좀 남겨줘야 되지만 괜히 가십거리 같은 얘기를 막 얘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일곱 번째 백투에덴에서 취급하는 것 외에 개인적인 물건이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꽤 여러 번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자기가 장사하는 것을 와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백투에덴 동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 개인으로 보질 않아요 이 세상에 뭐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비즈니스로 온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좋든 안 좋든 일단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해야 자원봉사자의 기쁨이 충만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고 또 백투에덴의 철학과 신앙에 상충되는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는다 이게 종종 생겨요 어디 다른 철학을 갖고 있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를 아예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어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만나서 전도 무슨 신앙이든 자유 있어요 전도할 자유가 있고 그러나 자기가 그 열정 가지고 필요한 사람 찾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여기서 모든 걸 통합적으로 정말 단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노래조차도 첫날 노래 둘째 날 노래가 다르게 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부러질까 꺾여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상한 것을 퍼부면 이 사람 치료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봉사자들은 보여요 저는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 골마 터질 때까지 진행이 되는데도 한마디도 여기 제 귀에 들어오질 못하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봉사자들이 그런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이 환자들 치료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너무 커지기 전에 일부러 규정에 넣었어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고 여기 우리 수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칙에 있는데도 기도하면서 얘기했는데도 뭐라고 뭐라고 소리 지르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 가서 마음껏 하십시오 나빠서가 아니고 여긴 여기 목적상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수칙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컨트롤을 해야 될 거예요 바로 한 두 주 전에 우리가 단체 카톡방을 오픈방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요즘 그런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단체인데 옛날 카톡방법은 한 번 들어오면 자기가 나가기 전에는 못 나가잖아요 이 단체 카톡을 만든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도배를 하는 거야 도배를 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나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떤 신앙적이고 교리가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건강 때문에 모인 동호회에서는 웬만한 양심 같으면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쪽 비슷한데 다른 쪽 사람이 하나 왔다 갔어요 그걸 전도의 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나가 죽어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그건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혼자는 안 되지만 팀워크를 이루면서 울타리를 잘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도 겪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기 전에는 어떤 누구라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봉사자는 백투에댄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요건 아까 했고요 백투에댄 기관에 대한 이거 한 건가요? 봉사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활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게 한다 백투에댄 기관이나 참가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킨다 자 이제 기관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수칙을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여기는 꼭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참가자에 대한 수칙은 첫 번째, 봉사자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아주 중한 질병이 있는데 내가 다 처방 내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막 토한다, 쓰러졌다 자기가 좀 마사지 좀 배웠다고 막 방에서 주무르고만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빨리, 빨리 연락을 해야 돼요 제 선에서도 안 되면 저는 또 119를 부르든지 저도 또 신속하게 또 그다음 저도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위로 보고를 해야 전체 팀워크를 활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보시다시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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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들만 오는데 거의 한 15만 명 정도는 거쳐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불미스러운 사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큰 소리치지 말고 얼마나 중환 환자인데 오기만 하면 또 다 낫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아다루가 오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질병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줘야 되지만 또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 주기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낫는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다 낫는다고 해서 죽으면 나도 실망 그 사람도 실망 이건 경험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환자들을 다루고 그리고 1주 2주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기를 마지막 준비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빨리 저한테나 책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냥 봉사자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거 하고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얘기하고 원장한테 얘기하고 원장은 일단은 응급 조치하면 좋겠다 119도 바로 전화했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하고 저는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보고를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참가자를 만날 경우 환자의 참가자의 인격을 항상 존중하고 자기 선택 및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여기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봉사를 하면 꽤 많은 걸 배워요 그럼 이제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본 거기 때문에 뭐 이 사람 생각할 시간도 주기도 싫어 그건 아닙니다 안 된다니까요 나는 다 알아본 얘기야 몇 번 경험을 했어 그래도 예수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자유의직권을 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무리 나이 들었고 아무리 아무리 치매에 걸린 것 같이 보이고 그래도 인격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환자라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을까 안 맞을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충분히 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정보는 이건데 제가 봉사하면서 본 건 이런데 잘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본인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또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환자의 사적 비밀은 꼭 지켜준다 봉사자들끼리의 비밀뿐만 아니라 이 참가자들의 비밀도 잘 지켜주고 또 참가자의 성별, 사회적 지위, 빈부, 종교, 소속 집단 등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비심판적인 태도로 봉사를 한다 여긴 참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냥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못해줘서는 안 됩니다 다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틀리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 제가 정말 정말 얼굴이 빨개졌었던 경험이 있는데 하와이로 힐링캠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오후 4시 정도에 잡아놓은 겁니다 인터뷰 끝나자마자 와서 저녁 강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더니 이 앵커가 쭉 얘기를 하면서 36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야 진짜 이거 참 제대로 인터뷰를 좀 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한 시간 먼저 가가지고 한 시간 내내 욕을 얻어먹었어 욕도 보통 욕이 아니에요 막 침 튀기면서 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그 형이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형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 동생이 그쪽으로 전학을 갔는데 이제 우리 학교를 온 거예요 왔는데 밥 먹을 때마다 도시락 검사를 다른 사람은 건 안 해도 이 사람 건 안 되는 거야 왜 돼지고기를 싸갖고 왔느냐 막 그냥 다 이걸 들고 흔들고 막 매번 식사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한이 맺혔어 한이 그래가지고 막 한 시간 동안 막 그냥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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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진짜 한 시간 동안 막 죄송합니다만 100번도 더 했는데도 얼마나 한이 맺혔는데 그래도 안 돼 막 계속 하다가 인터뷰 시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미리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들어갑시다 한마디도 이 인터뷰 내용은 알아보지도 않고 시간이 돼도 막 얘기하다가 그냥 들어갑시다 그랬는데 하도 욕을 많이 해서 좀 풀어졌나 봐 미안한 맘이 들었는지 마이크를 딱 차버린 거 사람이 변해요 갑자기 그냥 너무 미안했는지 막 띄워주기 시작을 하는데 하와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막 그러더니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빨리 핸들 틀어서 어디로 가세요 양일원 박사가 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날 막 미어지도록 사람이 왔어요 욕을 웃어먹을 만도 하더라고요 어떤 종교적인 좀 견해가 다른 사람이 와도 똑같이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보고 똑같이 심판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대해줄 필요가 있어요 상담할 때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친숙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일단 친구가 되는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상담학을 배웠느니 상담자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할 거야 다 내려놓고 그냥 친구가 되면 최고입니다 뭐 뭘 더 바래요 그냥 이 사람이 자기 누구한테도 내놓지 않았었던 그 얘기도 꺼내놓고 싶은 친구 친구가 되면 돼 그냥 들어주고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같이 울어주고 그거는 최고인 것입니다 그걸 받으러 온 것이지 선생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또 참가자가 자원봉사자에게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 사양하되 사무실과 상의하도록 권유해 준다 즉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속은 하지 않는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 견과류 한 봉지만 사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나 이것 좀 약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동정심 때문에 사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이제 그냥 불쌍하다고 해서 하다 보면은 여기서 문제값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 가서 이 사건이 많이 생겨요 다 어렵지 뭐 다 진짜 안 돼 보였지 그러면 내가 지금은 없지만 둘이 결혼하는데 아주 괜찮은 젊은 청년이 왔는데 결혼을 한대 내가 냉장고 하나 보내줄게 99%는 안 보냈어 그러고 약속 안 한 것마도 못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 다 천사가 돼가지고 다 해준대 다 와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런 사고를 지금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봉사자가 소지한 물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는다 자기 물건을 잘 보관하지 못하면 전체가 또 힘들잖아요 참가자가 그런 거에 그런 일을 하는데 봉사자가 그러면 또 에너지를 많이 낭비할 거예요 참가자와 대면할 경우에 자신의 안전에 유의한다 어떤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잘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참가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냥 전체만 보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몇 명을 맡아야 되는데 맡은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끝나고 나면 그 사람 자서전을 한 권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서전 다 대부분 자기가 쓴 게 아닙니다 자서전 작가가 써준 것이지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기록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배경을 좀 잘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치료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봉사자가 관심이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면 좋아요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흥미를 가지고 오래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서 다 쓰셨나요? 거기에 뭐 뭐 뭐 관심 있는 거 쓰라고 그랬는데 형식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그냥 쭉 써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배치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날 때 저 뒤에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가까운 곳에는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그리고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챙기면 되겠어요 또 가족이나 직장에 이해를 얻는다 부부싸움하고 여기로 날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해를 구해야 돼 내가 이런 이런 목적으로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여기를 좀 꼭 가고 싶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여기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그냥 완전히 이혼을 할지 말지까지 해놓고 왔어 백퇴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도움이 돼야지 그냥 다 젖혀놓고 이것만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활동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직장의 이해와 도움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준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좀 이해를 구하고 그래 갔다 와라 이러고 온 거 하고 그냥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막 날라온 거 하고는 그다음 일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백퇴대는 자원봉사자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사람 나온 모습으로 회복되자고 하는 것이고 정말 더욱더 가정이 화목하게 변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였으면 좋겠고 있는 교회 등지고 나오는 그게 아니고 여기 열심히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리를 매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됐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열매가 무르익을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생길 때는 관리자 관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원봉사자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봉사자 개인의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활동과 연결시키지 않고 감정을 잘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았으면 내 문제도 끊임없이 뭐가 생기겠죠 그 감정 때문에 얼굴에 다 드러나고 앞에 돌보던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주면 프로가 아니잖아요 잘 억제하면서 그 사람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것이니까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점이다 활동의 한계를 그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일 백퇴된의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의 한계 참가자와 관계에서도 자원봉사자로서 해 줄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활동 후 반드시 반성을 해 보도록 한다 자원봉사 활동이 끝난 뒤에는 이번 활동이 정말로 사회에 유익한 것이었을까 보다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등 깊이 반성해 보므로써 다음에는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본분과 병행해서 활동하도록 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여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신의 맡은 바 일과 역할을 다한 뒤에 하도록 한다 봉사 활동 후에는 반드시 자원봉사 기록지를 작성하고 슈퍼비전 및 점검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정까지 내팽겨치고 봉사 다니는 것은 백퇴대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나 자신도 챙기지 못했고 내 가족도 챙기지 못했는데 뭐 다 넣어줄 힘이 있어요 그 문제 먼저 기도해야지 그래서 정말 자기가 소속된 그 단체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존경받는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누구한텐가 나눠주는 그런 진짜 자원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여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 자원봉사 활동 분야도 전문화되고 있어서 늘 배우고 노력해야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또 기타 유의사항은 복장을 단정하게 유지하고 지나친 화장 및 악세사리 등은 피하도록 한다 기관에서 피복을 제공시 자원봉사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원색옷, 미니스커트, 하이힐 등을 삼가한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 밖에 단체인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밖에 단체인데도 끼리끼리 모이거나 지나치게 웃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끼리끼리 이게 제일 위험해요 가능하면 모르는 사람을 사귀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몇 사람 끼리끼리 이렇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당히 균형을 이루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귀는 연습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더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사적인 일로 인상을 찡그리지 말아야 한다 동료 간 다툼이 없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면 잘잘못을 떠나서 큰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지켜야 될 많은 단체에서 경험한 것들을 모아서 봤는데 다시 요약을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 10대 지침 첫 번째 책임감을 가져라 두 번째 활동에 대한 업무 세칙을 받아라 세 번째 서비스에 대해 어떠시냐는 반응을 꼭 물어봐라 네 번째 자신의 한계를 알아라 다섯 번째 나 외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라 내가 힘들 때는 누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사귀면 참 마음이 그렇게 조금은 여유가 있겠죠 자기가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도와주기도 했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여섯 번째 조정하고 배분을 해라 너무 힘들면 울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맡아서 웬만하면 좀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없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횡 돌아서 가버려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살이 하면서 조절을 하면 돼 조정하면 돼 자기 형편 얘기하면 되고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이 심도 아닌데 나름대로 공평하게 나눴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니 이게 생각보다 나에게는 좀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절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조정하고 배분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병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오히려 이 봉사를 하면서 암덩어리도 없어져 버리고 질병도 사라져 버리고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지 무슨 그냥 빨대도 노동력 빨아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봉사자 단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건강식 먹고 그리고 가능하면 뜸도 뜨고 찜질도 하고 시간만 배분을 잘하면 틀림없이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몸이 더 나빠질 정도로 봉사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정도면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현실적이어야 한다 꿈은 좋은데 우리가 아직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갑니다 그래서 그건 목표이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 무리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로 한 번씩 대안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고 열 번째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을 때를 알아라 하나를 배웠으면 그것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한 번 배워서 그 분야도 해보고 자기 개발을 또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참가자들은 어떤 자원봉사자를 좋아할까 첫 번째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자원봉사자 좋아하겠죠 두 번째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봉사자를 좋아할 거예요 세 번째 매사 아는 척하는 봉사자는 싫습니다 다 아픈 환자 같아도 다 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 조급해하지 않는 봉사자 다섯 번째 다정하고 편안한 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자만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자기 자랑해가지고 괜히 기죽일 필요 없어요 자만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두목을 만들지 말아라 이건 사탕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어딜 가면 이렇게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좀 사귀고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파벌을 만들지 말아라 부탁에 의해서 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시작하면 시킬 시간도 없겠죠 내가 알아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찾아서 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아요 전 누가 시키면 하던 것도 때려쳐버려 싫어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싫어 진짜 싫어가지고 그냥 누가 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맙시다 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개성이 틀리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지키면 좋을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치료봉사 책을 여러 번 여러 번 보면 좋습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치료봉사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원봉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어제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며 그 표어 역시 봉사이다 교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 싸움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할 군사들이다 자유의지가 있으면서도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개성을 뛰어넘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조직화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엘리아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엘리아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새천사기별 땅끝까지 전하는 운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누구든지 보다 큰 일을 바라기 위하여 작은 기회들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결실 없이 시들어버리는 것은 매일의 기회들을 소홀히 하고 바로 곁에 있는 작은 일들을 등 안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사를 해보면 알지만 정말 작은 일들을 관심 갖고 그것을 성실히 행하는 것 그것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잘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치료봉사 보면 여기 다 어떤 습관 고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담배를 피워 당신 가 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술을 먹어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시는 그 심정은 또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대하는 게 답일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쫓아보내는 게 답일까 여기 치료봉사 15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공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고자 시도하는 일은 별반 소용이 없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내 화풀이 만한 것이지 그런 노력은 유익보다는 흔히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 그럼 내버려 두라는 것이냐 예언의 신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을 멸시하는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했다 예수님의 방법은 뺏는 것도 아니고 이걸 먹고 있느냐 비난도 아니고 해답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면 놓습니다 맞습니까 애들이 잡고 있는 장난감 뺏어보세요 난리 나지 방법은 더 좋은 걸 주면 자기가 놔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면 놓을 것입니다 큰 방향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거 먹어서 짜릿한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백퇴된에 물을 마시면 술이 아니라 물을 마시면 간경화증도 다 사라지고 당신 자식 결혼할 때까지 살 수 있고 계속 더 좋은 걸 제시를 하면 사람이라서 알아듣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뺏으려고 씨름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틀려버렸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는 종교적 사물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대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방문할 때 그들의 세속적 복리에는 물론이요 그들의 영적인 복리에도 흥미를 나타내라 도대체가 파늘구멍 틈도 하나 없어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포기할 게 아니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방향은 뭐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냥 성경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세속적인 복리 돈 좋아하면 돈 얘기도 좀 들어줘 보고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들어주면 나중에 내가 얘기한 영적인 얘기도 사람이 빚지고는 못 사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럼 자기도 들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무를 파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료봉사에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오류에 빠진 자들 정말 이상한 대로 빠진 사람들도 옵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을 오류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에는 막 대쟁투가 벌어져 어떤 데 보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여기 있다 어디 이상한 대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럼 막 그냥 벌떼처럼 덤벼들어 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여기를 왜 왔겠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은 왔는데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정말 싸우지 않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게 하려면 이슬과 조용한 비가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애의 개혁을 위하여 그 진리에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는 말을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이다 그럴수록 부드러워야 되고 이 사람이 논리는 뭔가 더 강하게 뭘 찾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속에 사랑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것은 사랑입니다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고 품성화된 사랑 이것만이 이 사람을 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한 일을 우리도 또한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정과 금귤로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며 이타적 열성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가볍게 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봉사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랑의 물결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봉사자의 정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마지막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오늘날의 그분의 제자들은 옛날에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회복이 빠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흘이라는 주님의 약속은 사도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신뢰할 만한 약속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백퇴된 봉사자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믿어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약속인데 왜 못 믿습니까 하나씩 둘씩 그 전 단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팀워크를 이뤄서 나가다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치료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갔으면 그냥 나오지 말고 꼭 기도를 해주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제일 먼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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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